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강사 김점숙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이번 시간에는 저의 소개와 함께 수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만화를 전공한 예술강사로서 작가보다는 주로 만화 애니메이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학기 동안 좋은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 수업을 유튜브로 올린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보면 알다시피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 수업을 주로 하였습니다. 만화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자신만의 창의력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 수업은 주로 교실에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그리는 클래식한 방법으로 좀 더 그 방법에 좀 더 치중하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우리가 모두 교실에서 보면 악세사리 만들거나 모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등 체험하는 수업을 하겠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림을 그리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수업은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수업을 했으면 합니다. 평가 방법은 수업에 참여도와 과제를 통해서 하고요. 담임선생님과 서로 협의하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점이라면 만화 창작물에 관한 지적 생활권과 같이 교육생들은 온라인 강의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보호를 위해서 강의 노형을 녹화하거나 캡처하는 방법으로 유포해서는 안되겠죠? 다음에는 수업에 필요한 기본 재료를 알아볼까요? 종이는 A4나 드로잉북, 스케치북 모두 괜찮습니다. 연필, 주개, 펜, 색연필, 가위가 기본이고요. 펜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펜이라고 해요. 플러스 펜은 색깔은 상관없는데요. 검정 플러스 펜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임펜도 있어요. 네임펜도 모두 검정으로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요. 재료는 그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필요한 재료는 연필, 주개, 종이, 다음은 플러스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다음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나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는 이 캐릭터를 좋아해요. 한번 그려볼게요. 아시겠어요? 이 캐릭터는 나이가 70살이에요. 지금 컴퓨터로 그려서 좀 잘 못 그리겠는데요. 꼬리가 있구요. 이 캐릭터 이름은 스누피에요. 스누피는 나이가 70살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에요. 자, 이름 좋아하는 캐릭터가요.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만화에요. 그래서 만화라는 것은 캐릭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는 그림이고요. 말은 글이죠. 그래서 만화는 그림과 글이 합쳐진 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만화라고 해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뭘까요? 자, 캐릭터가 말을 하면서 또한 키워드는 뭐냐면 움직임이에요. 자,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애니메이션 자, 만화를 그리는 사람은 만화가 라고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직업이 직업은 애니메이터에요. 애니메이터 자, 이 차이점 알겠습니까? 자, 이 차이점 알겠습니까? 자, 이 차이점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